수상자는 패바리트 에이시안 피메일 그룹 수상자는 케플러 축하합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캐쳐 아이 캐쳐 엠아 안녕하세요 캐플러입니다 와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렇게 수상을 하고 마마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를 챙겨주시는 이경우 부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CJ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웨이크온 스윙 엔터테인먼트 회사 식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를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시는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캐플리안 캐플리안 캐플리안이 있어서 항상 저희 캐플러가 힘이 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고맙고 항상 옆에 있어주실 거죠 너무 사랑합니다 네 일본어다 캐플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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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